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원자로 안전점검에 대한 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는 핵무기로 전용돼 사람이 직접 사찰 활동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는 국산 로봇이 전 세계 원자로 핵사찰에 나설 전망입니다. 류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루미늄과 우레탄으로 만든 로봇이 물 위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핵연료 저장조로 설정된 수조 속에서 핵연료봉을 점검하는 겁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무게 11kg의 이 로봇은 무리를 떠다니며 원자로를 정밀 점검하는 핵사찰 로봇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 로봇은 냉각수 위에서 초당 30cm 이상 이동할 수 있고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첨단 자율주행 점검 기능도 갖췄습니다.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춰 저장존에 물이 순환하는 대류 현상에도 점검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하며 사찰 활동을 수행합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는 깊이 10m 이상의 핵연료 저장수조 점검을 위해 피폭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장시간 핵연료봉 샘플 추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고 이 로봇 경진대회에서 국산 로봇이 최고 수준의 핵사찰 로봇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존에 점검했던 방식에 비해서 5배 이상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가능하고 사찰 업무의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로봇 도입에 적극적인 데다 국산 로봇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완제품 형태로 수출되면 앞으로 북한의 핵사찰 수용 시 북핵시설 점검을 비롯한 전 세계 핵사찰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TJB 유재일입니다.